지금 닭 한 마리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놈이 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야, 계속 그냥, 자꾸 그냥 알 들어가서 알 품고 그러네. 참, 어떻게 할까요? 이놈도 또 알을 줘요? 응? 잡아도 도망도 안 치고, 응? 이렇게 잡아도 쫓지도 않고, 응? 야, 니도 알 줘? 응? 이렇게 순해, 니는. 응? 이렇게 순해. 응? 야, 왜 이렇게 순해 빠졌어? 알 줬는데 니 왜 안 들고 들어가? 응? 알을 왜 안 들고 들어가? 야. 응? 알을 왜 안 들고 들어가는가고? 응? 니는 이리 순해 빠졌구나? 응? 보호아, 진짜 할래? 니 오늘 이거 알 잘 품나보고. 내가 알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할게. 응? 그러면 니가 8호 엄마닭이 되는데? 토종 알 5개에다가 1000개, 알 10개를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얘가 오늘이 2020년 6월 1일, 아니 6월 1일 전날이구나? 5월 31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1000개, 알 10개, 토종 알 5개를 한번 넣어 보려고요. 오늘 하루 종일 얘가 계속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니가 품어 봐. 응? 자. 그래, 자. 응. 지도. 자. 안에 얇고. 그래, 그래. 한번 열심히 품어 봐. 그렇게 품고 싶으면. 자. 자. 얘는 아무리 만지고 아무리 알을 건드려도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저쪽에 지금 3마리가 이렇게 부하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또 한 마리 8호 이를 8호로 임명할게 8호 8호 1000개 10개 그리고 토종알 5개 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앞으로 좀 잘 와봐 그래 생긴거도 이쁘고 열심히 해보자 6월 21일 21일 날까지 열심히 해봐 이쁘게도 생겼네 복실아 어디있어? 일로와 같이 가자 애가 무서워 복실아 복실아 일로와 니가 옆에 있어야 응? 내가 안 무섭잖아 기다려 알았어 계속 기다려 요 놈을 8번으로 저 흰 장닭은 꼭 저 위에가 사네 8번으로 아까 알을 넣어줬는데 그냥 다 빼려고 합니다 신랑이 뺑아리가 너무 많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와서 알을 뺍니다 얘는 진짜 순해요 이렇게 건드려도 아예 안 보이네 밧데리가 없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닭이 있는데 한나도 안 보이구나 하하하 하하하 아 아 아 아 이놈도 지금 자꾸 부활을 하려고 어저께는 알을 넣어줬다가 우리가 지금 뱅아리가 너무 많아가 도저히 또 부활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알을 또 빼줬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계속 지금 품고 있네 알 가져간다고는 얘가 그냥 꺄깍꺄깍꺄깍 하면서 막 난리치 난리치네 얘가 그래도 잘 보호할 것 같은데